원주시의 택시요금이 오는 19일 0시부로 인상됩니다. 지난 2013년 인상 이후 6년 만이며,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릅니다. 거리 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오르고, 시간요금도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되며, 심야 할증과 승차 후 6km 초과시 거리 운임 할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주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요금 미터기 수리 감정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기획입니다.